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메타버스의 시대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북튜브 시안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프로지직탐험가 이시안입니다. 반갑습니다. 메타버스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메타버스는요. 흔히들 가상현실 정도로 간단하게 이해하는데 가상현실은 메타버스를 실현시키는 한 가지 도구일 뿐 정확하게 메타버스를 뜻할 수 있는 말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가족들과 자동차 여행을 가기로 했다고 하면요. 중요한 것은 자동차겠잖아요. 하지만 자동차만 그 여행을 구성하는 조건인 것은 아닙니다. 식사, 숙소, 휴게소 등 자동차 여행을 구성하는 것은 많잖아요. 그 전부가 합쳐져서 식구들과 떠난 자동차 여행이 되는 겁니다. 메타버스도 마찬가지로요. 가상현실 기술에만 집중하면 메타버스의 진짜 가능성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구체적이고도 폭넓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메타버스는요. 사회, 경제적 관계가 형성되는 초월 공간이다. 라고 말이죠. 초월현실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 사이의 연결이 일어나는 초월의 장이라는 점입니다. 페이스북이나 사이월드 같은 것도 메타버스인가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ASF 비영리 기술 연구단체가 메타버스의 종류를 4가지로 분류했어요. 국내 초창기에 소개된 메타버스에서는 바로 이 4가지 분류를 따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메타버스처럼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 분류 중에 라이프 로깅이라고요. SNS 역시 메타버스 중 하나로 분류를 해버리거든요. 하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이 ASF의 메타버스 분류는요. 2007년에 한 기준입니다. 2007년은요. 스마트폰이 보급되기도 전이에요. 이때 한 메타버스의 기준으로 지금의 메타버스를 인식한다라는 것은요. 70년대 교과서로 지금 시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스북은 메타버스가 아닙니다. 이건요. 페이스북의 CEO인 마크 주커버그가 2021년 7월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요. 앞으로 5년 내 페이스북을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메타버스 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얘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메타버스 기업이라면 굳이 전환할 거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시대적 적절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수입된 외국 단체 분류를 따르다 보니까 가상의 세계관이 존재하는 것은 무조건 다 메타버스다라고 부르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진짜 메타버스에 함유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으니까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메타버스가 최근 들어 왜 이렇게 핫한 건가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이유와 단기적인 이유인데요. 장기적인 이유로는 많은 분들이 새로운 혁명의 징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산업혁명 이후로 사람들이 일을 할 때는 서로 만나서 무언가 진행이 되었죠. 그러다가요 인터넷이 나오면서 만나지 않고도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보와 혁명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사람들 사이의 연결의 방식을 바꾼 겁니다. 그러다가 모바일 인터넷이 되면서 또다시 연결의 방식을 바꾼 거예요. 이제 메타버스가 그 연결의 방식을 다시 한번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사람들이 연결될 때는요. 현실을 보조해준다는 정도의 의미가 강했는데요. 메타버스는 현실의 만남을 대체할 만큼의 존재감을 가지는 거거든요. 페이스북의 CEO 마크 주커버그도요. 인터뷰에서 메타버스는 모바일 인터넷의 다음 세대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메타버스는 메타버스 내의 만남만으로도 완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또 하나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신이 메타버스 안에서 공간을 만들어주고 돈을 버는 일을 한다면 메타버스 안에서 의뢰인을 만나서 메타버스 안에서 거래를 성사시키고 그 비용 역시 메타버스 안의 화폐로 받게 되거든요. 또 하나 단계적인 면에서 보자면 현실에서 갑자기 부자가 될 방법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이죠. 현실 세계의 부는 공고해졌고요. 그리고 세습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도구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부자가 될 기회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타버스는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거죠. 한 달에 3억 원씩 번다는 고등학생이 나오고요.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버는 초등학생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초창기에 변화에 올라타서 돈을 번 수많은 사람들의 사례가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스마트폰 앱을 제작하지 않더라도요. 많은 스타트업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사업 구조를 만들었고요. 그런 변화 가운데 부의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를 신대륙이 발견되기 시작한 대항의 시대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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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